제124화 관우의 초상화 제1장 황충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5군의 선발대가 이미 도착하여 기마초병들이 우리 군영 앞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충은 분연히 일어서더니 군막을 나가 말위에 뛰어올랐다. 이를 본 풍습 등이 말렸다. 노장군께서는 가벼이 나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황충은 들은 채도 않고 말을 달려나갔다. 오바는 풍습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도우라는 영을 내렸다. 5군의 진지 앞으로 달려간 황충은 말곱비를 당겨 멈추더니 칼을 비껴들고 선봉장 반장에게 싸움을 걸었다. 반장은 부하장수 사적을 데리고 나왔다. 사적은 황충이 늙은 것을 깔보고 달려들었으나 삼합을 채 견디지 못하고 황충의 칼에 맞아 말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를 본 반장은 크게 노해 관우가 생전에 쓰던 청룡도를 휘두르며 황충에게 덤벼들었다. 말을 엇갈리며 몇 합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황충이 분발하여 싸우니 반장은 결국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승세를 탄 황충이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관흥과 장포를 만났다. 관흥이 말했다. 저희들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노장군을 도우러 오는 길입니다. 이미 공을 세우셨으니 속히 본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황충은 듣지 않았다. 다음날 반장이 다시 와서 싸움을 걸었다. 황충이 분연히 말에 오르는 것을 보고 관흥과 장포가 나섰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거절했다. 오반도 돕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한 뒤 혼자 오천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반장은 황충을 보자 덤벼들었으나 몇 합 싸우다가 긴 칼을 땅에 끌며 달아났다. 그런 동작은 흔히 칼을 땅에 끌고 달아나다가 휙 돌아서며 상대를 내리치는 타덕애를 쓰기 위한 것이지만 이 경우는 황충을 복병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무술에 자신이 있는 황충은 타덕애 정도는 방어할 능력이 있기에 개의치 않고 뒤쫓았다. 이것이 바로 노림수였다. 되었다 싶은 반장은 땅에 끌던 칼을 위로 올리며 힘차게 달아났다. 그러자 황충도 힘차게 추격하며 소리쳤다. 적 작은 게 섞어라. 오늘은 내 관공의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렇게 한 30리쯤 달려갔을까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진동하더니 복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왼쪽에서는 한당 오른쪽에서는 주태 앞에서는 반장 뒤에서는 능통이 황충을 애워싸며 쥐어들었다. 거기다 난데없는 광풍까지 휘몰아치자 황충은 서둘러 퇴각하려고 했다. 그때 산원덕에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마충이 나타나더니 화살을 한 대 쏘았다. 소리 없이 날아온 화살은 황충의 어깨죽지에 명중했다. 황충은 하마터면 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오군은 황충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뒤쪽에서 큰 함성과 함께 두 갈래 군사가 들이닥쳐 오군을 흐트러뜨리더니 재빨리 황충을 구해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관흥과 장포였다. 두 소년 장수는 황충을 보호하며 유비의 본형으로 갔다. 황충은 연로하여 혈기가 쇄한대다 화살 맞은 상처가 심하게 벌어져 병세가 매우 위독했다. 유비가 직접 찾아와 보고 황충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노장군을 다치게 만든 것은 다짐의 잘못이오. 그러자 황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은 일개 무사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요행이 폐하를 만나 크게 쓰임을 받았나이다. 올해로 일어나고도 다섯이오니 살만큼 살았사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옥체를 잘 보존하시어 부디 중원을 도모하소서. 그리고는 인사불성이 되더니 그날 밤 유비의 군형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일생을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노장인 황충 장군 언급하자면 서천을 거둘 때에 큰 공 세웠지. 미늘가복 겹으로 몸에 걸치고 두 팔로 무쇠화를 잡아당겼네. 담력은 하북당을 놀라게 했고 명성은 서척당을 진압했었지. 죽을 때는 머리가 새하였지만 오히려 영웅다움 드러났더라. 정사를 편찬한 진수는 황충 조우는 굳세고 사납고 씩씩하고 용맹하여 나란히 발톱과 어금니가 되었으니 장수관영 하후영과 같은 부류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평했다. 유비는 황충의 죽음을 슬퍼해 맞이 않았다. 속널과 건너를 구비하여 성도에 묻도록 하라는 영을 내린 뒤에 깊이 탄식했다. 5호대장 가운데 희망한 진수는 벌써 세 사람이 죽었구나. 짐은 아직 원수를 갚지 못하였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5호대장 가운데 이미 죽은 관우 장비 황충의 세 사람을 제하면 이제 남은 장군은 조운과 마초뿐이었다. 그러나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에 유비는 어림군을 이끌고 효정으로 내려가서 장수들을 모두 불러모은 뒤 군사를 여덟길로 나누어 수로와 육로로 함께 진군토록 했다. 수로군은 진북장군 황권에게 맡기고 육로군은 유비 자신이 직접 이끌고 진군했으니 때는 장무 2년 2월 중순이었다. 제 2장 유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5군의 한당과 주태는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양군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둥그렇게 진을 쳤다. 한당과 주태가 말을 타고 나가자 촉군 진영에서도 영문 깃발이 열리면서 유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런 비단에 금박박힌 햇빛 가리개를 받은 그의 좌우로 야크털이 달린 깃발과 황제의 의장 용무기인 누런 도끼 역시 황제의 의장용 깃발인 금빛 은빛 전기들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었다. 그런 유비를 보자 한당은 비꼬는 투로 외쳤다. 폐하께서는 이제 총나라 국주가 되셨는데 어찌 이리 가벼이 납신 것이오. 만약 실수라도 있으면 후에 막급일 터인데. 그러자 유비가 멀리서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너희들 오나라 개가 짐의 수족을 물었다. 맹세코 같은 천지간에 더불어 살 수가 없느니라. 이에 한당은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누가 나가 촉군과 부닥쳐보겠느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하장수 하순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그러자 유비의 등 뒤에 있던 장포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고 말을 달려나오더니 대갈 일성하며 하순에게 덤벼들었다. 하순은 우레같은 장포의 고함 소리에 겁을 집어먹었다. 그래서 틈을 보아 달아나려는데 주태의 아우 주평이 쩔쩔매는 하순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왔다. 이를 보고 관응이 달려나가 그를 맞았다. 장포는 다시 한 번 대갈 일성하며 하순을 단창에 찔러 말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주평은 결국 관응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두 소년 장수가 이번에는 공격의 방향을 한당과 주태에게로 돌리자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진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지켜보던 유비가 찬탄했다. 과연 호랑이아비의 개자식은 없구나. 그리고는 채찍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촉군이 일제히 진격하면서 오군은 크게 패했다. 여덟 갈래의 군사들이 샘물 솟구치듯 나타나서 몰아치니 오군의 시체는 온들판에 널브러졌고 거기서 흐르는 피는 냇물을 이루었다. 이때 아픈 몸으로 출전한 감령은 배 안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촉군이 대거 몰려온다는 보고를 받자 급히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가다가 한 무리의 오랑케 군사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오랑케 군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발로 달려왔는데 손에는 활이나 쇠뇌 또는 긴창이나 방패나 도끼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대장은 바로 오랑케 왕 사마가였다. 태어나면서부터 푸른 눈이 툭 튀어나오고 피를 뿌린 것처럼 얼굴에 붉은 점들이 있는 그는 두 손에 삐죽삐죽 가시철태가 달린 철질려 골탈을 들고 있었다. 또 허리춤에는 좌우 양쪽에 활까지 차고 있어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감령은 사마가의 대단한 위세에 눌려 감히 맞서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사마가는 허리춤에 걸린 활을 꺼내 달아나는 감령의 뒤통수를 정확히 쏘아 맞췄다. 감령은 화살이 박힌 채 달아나다 부지역 위에 큰 나무 아래 앉아 죽었다. 그러자 나무 위로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몰려와 그를 애워싸고 까악 까악 울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손권은 몹시 애통해하며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낸 다음 그의 사당까지 지어주었다. 감령의 일생을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오나라 1급 전사 흥패 감령은 장강에서 날뛰던 도둑이었지. 자신을 알아주니 은혜가 팠고 벗에게 보답하다 원수되었네. 결사대를 이끌고 군영 덮칠 때 대원과 큰 사발로 술을 마셨지. 신령이 까마귀로 나타났으니 사당양불 천추에 영원하리라. 한편 유비는 승세를 몰아 오군을 처죽이고 마침내 효정을 함락했다. 오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싸움이 끝난 뒤 군사를 거두는데 관흥의 모습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유비는 장포 등에게 사방으로 관흥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알고 보니 관흥은 오군 진영으로 쳐들어갔다가 원수반장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을 세차게 몰아 그를 뒤쫓았다. 반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산골짜기로 달아났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산속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리저리 찾아다녔으나 반장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길마저 잃고 말았다. 다행히 달빛과 별빛이 밝아 품이진 산길로 헤매다 보니 어느덧 이경이 되었다. 멀리 불빛이 보이는 집 한 채가 있기에 그리로 갔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리니 한 노인이 나와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말없이 관흥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벽 한가운데에 관우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보자 관흥은 그만 울면서 절을 올렸다. 노인이 의아해하며 관흥에게 물었다. 장군은 왜 울며 절을 하시오? 이분은 바로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즉시 무릎을 꿇고 관흥에게 절을 올렸다. 헌데 노인장께서는 어찌하여 제 아버님을 공양하시는 것인지요? 이번에는 관흥이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이 고장에서는 관장군을 모두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소이다. 살아계실 때도 집집마다 받들어 모셨는데 이제 신령이 되셨으니 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 늙은이는 다만 조군이 빨리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장군께서 오셨으니 이곳 백성들의 복이지요. 그리고는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했다. 또 밖에 세워둔 관흥의 말도 안장을 벗긴 다음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났을 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리에 누워있던 관흥이 귀를 기울이니 밖으로 나간 노인이 물었다. 넷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장수인데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오나라 장수 반장이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바로 그 격이었다. 노인의 안내를 받은 반장이 안으로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난 관흥은 칼을 빼려고 칼자루에 손을 대며 외쳤다. 역적은 꼼짝 마라. 깜짝 놀란 반장은 몸을 돌려 재빨리 나가려 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보니 자릭은 대춧빛 얼굴에 봉황의 눈이어 뇌 눈썹에 세 가닥의 아름다운 수염을 들이온 그는 녹색 점포에 금빛갑옷을 걸치고 칼을 빼기 위해 칼자비에 손을 대고 있었다. 반장은 그것이 관우라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와 함께 몸을 돌리려는 순간 칼을 든 관흥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떨어지는가 싶더니 반장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관흥은 반장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을 꺼내 관우의 초상화 앞에 바쳤다. 마침내 원수를 갚은 관흥은 반장이 빼앗아 쓰던 아버지의 청룡 언얼도도 되찾았다. 그리고 반장의 수급을 말목에 매단 다음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반장이 타고 왔던 말을 타고 본형으로 향했다. 뒤에 남은 노인은 반장의 시신을 집 밖으로 끌어내 불태워버렸다. 동이 트기 전이라 아직도 어스름길이었다. 관흥이 아직 멸릭하지 못하였을 때 앞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오름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앞장선 장수는 다름 아닌 반장의 부하장수 마충이었다. 마충은 홀로 말을 타고 오는 관흥이 자신의 주장 반장을 죽여 그 수급을 말목에 매달고 청룡도까지 뺏어가진 모습을 발견하고 눈이 뒤집혔다. 이에 다짜고짜 말을 박차고 관흥에게로 덤벼들었다. 관흥도 상대가 아버지를 해친 원수라는 것을 알자 녹이 충천하여 청룡도를 휘두르며 달려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충을 따르던 300군사가 와! 하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군사들의 포위된 관흥은 형세가 매우 위태로웠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서북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세차게 몰려왔다. 보니 다름 아닌 장포였다. 마충은 관흥의 구원병이 몰려오는 것을 보자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퇴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흥이 장포의 군사와 합세하여 마충을 쫓기 시작했다. 멸리쯤 달렸을까 관흥 장포는 마충을 찾고 있던 미방 부사인의 군사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양쪽 군사는 서로 맞붙어 한바탕 혼전을 벌였다. 그러나 군사가 적은 장포 관흥은 적당한 선에서 후퇴하여 효정으로 돌아왔다. 관흥은 유비를 뵙고 반장의 수급을 바치며 밤새 일어났던 일을 소상이 아뢰었다. 보고를 듣고 난 유빈은 놀라는 한편 기이하게 여겼다. 이어 그는 전군에 상을 내리고 군사들이 모두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 한편 본형으로 돌아간 마충은 한당과 주태에게 반장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흩어졌던 패장군을 수습했다. 그리고 각자 분담하여 지키기로 했는데 병사들 가운데는 다친 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 마충은 부사인과 미방을 데리고 강가의 모래섬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날 밤 삼경 무렵이었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에 미방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모여든 한 패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형주의 군사들인데 여몽의 속임수에 넘어가 주공의 목숨을 잃게 하였다. 이제 유황수께서 어가를 타고 친히 정벌에 나섰으니 오나라는 조만간 끝장나고 말게야. 원망스러운 것은 주공을 배반한 미방과 부사인이지. 그러니 이 두 놈을 죽여가지고 촉공군형으로 가서 투항하면 어떻겠나. 그리하면 공로도 적지 아니할 건데. 그러자 다른 패거리가 말했다. 너무 성급히 굴면 아니되네. 기회를 엿보다가 손을 쓰도록 하세나. 이 말을 들은 미방은 크게 놀라 즉시 부사인을 불러 상의했다. 군사들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소. 지금 한나라 국주가 안을 품은 자는 맞춤이니. 그를 죽여 수급을 가져다 한나라 국주에게 바치고 이렇게 고합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오나라에 항복하였사오나. 이제 어가가 납시였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군형으로 찾아와 죄를 청하옵니다 하고 말이오. 그러자 부사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될 말. 가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거요. 그렇지 않소. 총나라 국주는 너그러울 뿐 아니라 어질고 후덕하신 분이오. 더구나 아두태자는 바로 내 외조카이니 친척간의 정리를 봐서라도 해치지는 아니할 것이오. 유비를 오래 섬긴 미방의 말을 듣고 보니 부사인도 귀가 솔깃해졌다. 이에 미방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먼저 말부터 준비해놓았다. 삼경이 되자 두 사람은 군마간으로 몰래 들어가 잠든 맞춤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는 수십기를 대동하고 효정으로 달아났다. 길에 숨어 망을 보던 척후병이 그들을 발견하고 먼저 장남과 풍습에게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그간의 일을 말하니 장남과 풍습은 다음날 그들을 유비가 머무는 어영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유비를 뵙자 맞춤의 수급을 바치고 울며 아뢰었다. 신들에게 반역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실은 여몽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옵니다. 관공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속이며 성문을 열게 하여 신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나이다. 이제 폐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을 풀어드리고자 특별히 이 역적을 죽였사옵니다. 엎드려 비오니 신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유빈은 격노했다. 짐이 성도를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제까지 죄를 청하러 오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형세가 위태로워지니 와서 교묘한 말로 목숨을 부지하려 드는구나. 짐이 만일 너희들을 용서해주면 구천에 가서 관공을 무슨 낯으로 대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관응을 시켜 군영안의 재단을 설치하고 관우의 위패를 차리도록 했다. 유비는 손수 맞춤에 수급을 관우의 영전 앞에 바쳤다. 그리고 다시 관응에게 미방과 부사인을 잡아다 옷을 벗겨 재단 앞에 꿇어 앉히라고 하더니 손수 칼로 베어 그들의 수급 또한 관우의 영전에 바쳤다. 그때 군막으로 들어온 장포가 유비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작은 아버님의 원수는 이제 모두 갚았사온대 신의 아비 원수는 언제나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유비가 위로했다. 조카는 걱정 말라. 짐이 강남을 평정하면 오나라 개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두 원수를 사로잡아 줄터이니 내 손으로 젖을 담가 내 아비의 영전에 바치거라. 이 말의 장포는 울며 살해한 뒤에 물러갔다. 이로부터 유비의 위세와 명성은 크게 떨치게 되었다. 강남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밤낮으로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이를 목격한 한당과 주태는 급히 오왕을 찾아가서 아뢰었다. 미방과 부사인이 마충의 목을 잘라 총나라 황제에게 돌아갔으나 역시 총나라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겁이 난 손권은 즉시 문무백관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상의했다. 그러자 먼저 보질이 나섰다. 총나라 국주가 원안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몽 반장 마충 미방 부사인이옵니다. 지금 이들은 모두 죽었고 범강 장딸 두 사람만 현재 동호에 남아있사오니 어찌 이 두 사람을 사로잡지 아니하시는지요. 이들과 함께 장비의 수급을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형주도 돌려주고 손부인도 돌려보내겠다는 표문을 올려 강화를 청하시면서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위나라를 처업세자고 하시면 족구는 절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향남으로 만든 상자의 장비의 머리를 담고 범강과 장다를 포박해서 함거에 실은 다음 정병을 사자로 삼아 오왕의 국서를 받들고 유비가 있는 효정으로 떠나게 했다. 한편 군사를 다시 진군시키려던 유비에게 측근신하가 아래였다. 오나라가 사자를 보내 거기 장군의 수급과 함께 범강 장달 두역적을 함거에 실어 보냈나이다. 유비는 두 손을 이마에 대며 말했다. 오, 이는 셋째 아우의 영혼을 통하여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로구나. 그리고는 즉시 장포에게 신의를 설치하라고 명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장비의 수급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를 본 유비는 목 놓아 통곡했다. 장포는 직접 날카로운 칼을 들고 범강과 장달을 난도질한 다음 아버지 장비의 영전에 바쳤다. 재를 마치고 나서도 유비의 노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내 반드시 오나라를 멸하리라. 그러자 눈썹이 흰마량이 아래였다. 그는 마시 다섯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나 흰눈썹 곧 백미라는 말을 탄생시켰을 정도로 지모가 뛰어난 신하였다. 원수들을 모두 죽였으니 이제는 한을 부숴소. 지금 오나라의 대부 정병이 도착하여 형주를 돌려드리고 손부인을 돌려보낼 터이니 영원한 우호관계를 맺고 함께 위나라를 처멸하자면서 폐하의 뜻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쯤에서 백미마량의 충원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이나 유비는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짐이 이를 갈아온 원수는 바로 손권이다. 지금 만약 그와 화친한다면 이는 지난 날 두하우와 맺었던 맹세를 저버리는 일이다. 지금은 오나라를 먼저 없애고 다음은 위나라를 없애겠노라. 두하우의 죽음 뒤에는 손권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옛 병서 손자병법에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선 안이 되며 장수 또한 분노 때문에 싸움에 임하면 안이 된다. 정황이 이로우면 움직이고 불리하면 그쳐야 한다면서 전쟁이란 무릎 감정이 아닌 이익에 의해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유비는 반대로 이익이 아닌 감정에 의해 사자의 목을 베어 오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자 많은 관료들의 간곡한 만류가 있는 바람에 오나라 사자 정병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